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공을 난로에 구워서 사용해도 됩니까? 동호회 클럽에서 보면 겨울에는 공이 잘 안 튄다고 경기용 볼을, 이게 캔에서 깔은 시야구를 얘기하는데 유학구입니다. 이걸 난로에 구워서 사용합니다. 난로에 굽는다는 게 난로 옆에 놔둬서 공을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공이 너무 잘 튀어서 아웃이 잘 되고 3개 치지도 못합니다. 이건 본인 라켓 스트링 텐션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인 치다 보면 덜 튀긴 하지만 그리고 또 구워진 볼로 바꿉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참. 공 내부 압력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플레이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실력 향상이 안될텐데 수면과 역량에도 있을 것이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테니스 전문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학구는 안에 압력이 기체로 채워졌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상대적으로 덜 튑니다. 공 자체의 탄성도 있지만 공 내부 안에 있는 공기 압력 바운드, 기체 압력 바운드로 공이 튀어오르는데 추우니까 안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로 옆에서 공을 대피는 겁니다. 굽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굽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팔 때 타기 때문에 옆에다 갖다 놓고 타지 않을 정도 거리에서 공을 대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온도가 오려면 분자 운동이 활동을 해지기 때문에 기체가 팽창을 해가지고 바운드가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치다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식어버리니까 다시 이 기우 대표적인 다른 공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이러면 너무 잘 튀어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공으로 해야 되는데 시야쿠 가가지고 레슨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 제대로 쓰는 데는 제가 알게는 손가락 한 손 꼽을 정도 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안 갈아요. 요즘 주니어 선수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테니스 동호인 분들 오면 제가 이제 새로 공을 교체하고 바꾸나 쉽게 말해서 버린다고 하는 공을 보여주면 제가 버린다는 공보다 상태 좋은 공으로 레슨을 한다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최근에 다 와가지고 국대 출신 선수가 운영하는 무슨 무슨 아카데미에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너 아카데미에서 이런 공 써냐니까 이거보다 상태 좋아 안좋아하면 이거보다 상태 안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공 버린다면 학부모님들 까무라 칩니다. 공 상태가 좋은데 이런 걸 버립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공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럼 뒤집어집니다. 안 되는 공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공으로 레슨을 하니까 시야쿠 가서 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레슨 봤다가 클럽 가입해서 그거 까기 시작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이거는 세게 치지도 못하는 건 텐션이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텐션 낮아야지 컨트롤 잘 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소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은성이 올라가는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안 되는 거면 조합을 해놓으니까 테니스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되나 안 되느냐?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호인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대회, 테니스 대회라면 규정에 맞게 그거 환경상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이런 거 동호인들이 안 해도 됩니다. 날씨 추워서 그런 거니까요. 참 이거를 또 공 얘기하면 레슨자 코치들 또 성질냅니다. 제 욕하면서. 이거를 공 똑바로 쓰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건지 안 쓰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누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답답한 환경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겨울에 너무 공 안 튀면 그것도 소려 문제 생깁니다. 이런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얘기하자면 밑떡것도 끝도 없습니다. 밑떡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아무 문제 없고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 심지어 그러니까 시약구조차 안에 있는 압력구조차도 겨울에는 안 트니까 공을 대표가 사용하는데 기존에 그런 공 자체도 안 사용하는 레슨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